만약에 상대방이 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눈치에요 뭔가를 걱정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어 뭐 걱정되는 거 있어요?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걸 어떻게 물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물으시겠어요? 어 뭐 걱정되는 거 있어요?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물론 이것도요 그 상황과 그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늘 있지만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형은 이거에요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걱정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확인이 됐어요 그게 뭔지를 알고 싶어요 어 뭐가 걱정이 되는데요? 뭐가 걱정이세요? 이걸 어떻게 묻죠? 뭐가 걱정이세요? 뭐가 걱정되세요? What are you worried about? What are you worried about? About 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방금 확인했죠 That person is worried about something And I wanna know what that something is 그 무엇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 something을 what로 앞에 의문사로 세워서 What are you worried about?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What are you worried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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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지도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왜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게 왜 걱정이 되는데요? 그게 왜 걱정이 되세요? 어떻게 묻죠? 그게 왜 걱정이 되세요? 그게 왜 걱정이 되죠? 그게 왜 걱정이 되죠? Why are you worried about that? 또는 뭐 this and this Why are you worried about this? Why are you worried about that?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요 가장 기초적인 선에서의 의문형의 모습이요 자 근데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식으로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뭐하러 걱정해? 뭐 걱정해서 뭐해? 뭐하러 걱정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의문형이지만 의문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로 묻는 게 아니죠 이런 걸 보고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나요? Rhetorical Questions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하러 걱정하냐 라고 했지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요 영어에서 물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There is no reason to worry 걱정할 이유가 없다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물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말에서처럼 뭐하러 걱정하느냐? 걱정해서 뭐해? 이렇게 의문형의 형태로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Why worry? Why worry? 이렇게 하면 바로 그 느낌이에요 뭐하러 걱정해? 걱정해서 뭐해? 바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Why worry? Why worry?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다려서 뭐해? 뭐하러 기다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Why wait? Why wait?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요 Why do you wait? Why do I have to wait? Why should I wai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그 느낌이 좀 달라요 뭐하러 기다리냐? 기다려서 뭐하냐? 이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의외로 딱 요게 적당해요 Why wait? 또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There is no point in waiting 이거랑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지닌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y wait?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가 또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걱정할 게 뭐가 있니? 즉 이게 무슨 의미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도 역시나 rhetorical question 수사 의문문이에요 걱정할 게 뭐가 있니? 지금 이 표현 방식이 의외로 영어에서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흔히 쓰이는 방식이에요 무엇이 있니? 무엇이 존재하니? What is there? 걱정할 To worry about What is there to worry about 이게 좀 많이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그럼 쭉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What's there to worry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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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상시에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 방식이에요 걱정할 게 뭐가 있니? 이거는 또 비슷한 방식으로 What's there to talk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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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얘기가 뭐가 있니?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즉 there's nothing to talk about 아무 할 얘기가 더 이상 없다 할 얘기가 없다 There's nothing to talk about 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뭐하러 그래? 그렇게 해서 뭐해? 이런 식의 형태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그거를 영어로 간단하게는 Why do something? 이렇게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했죠 There's no reason to do something There's no point in do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 물론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하러 그래? 그렇게 해서 뭐해? Why wait? 기다려서 뭐해? Why wait? Why complain? 뭐 불평해서 뭐해? Why complai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또는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즉 걱정할 게 전혀 없다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비슷하게 수사 의문문으로 What is there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의문 형태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What's there to worry about? What's there to worry about? What's there to talk about? What's there to talk about? What is there to talk about?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로 대화를 할 때 꼭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연습 많이 많이 하세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The sky turns gre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t for you so what will you do when the sun begins to fall I'm waiting here for you